에피소드 한글자막 저희는 조금 더 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눈피탄 보물 눈치아간 웃음불 더 가져가 오늘 많이 많이야 많이 많이야 저희 컨셉은 비밀이에요 저희 컴백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시구요 좀 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맘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니가 날 더 좋아하게 될까 제 아침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하나 너만 보면 재채기 너만 보면 재채기 너만 보면 재채기 너만 보면 재채기 너는 내 데스티니 날 뜨는 크래비티 손길을 돌릴 수가 없어 너만 보면 재채기 너만 보면 재채기 나의 모든가 난 잡고 싶어 하나하나 눈을 닫고 싶은가 작은 것까지 난 알고 싶어 baby 정말